BGM precisely 내가 프러포즈의 노래처럼 BGM 아, 상같은거 같네 이렇게 보면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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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봤어요 사사닉도 발이 좋은 근육이네 어제 해장을 지템이요 해장 에이 무수히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것은 인간은 물론 이거니와 가부토무시도 좋아하는 맛이예요 아마 가부토무시 먹으면 맵찌 스피 아 하나이 들을던 것 같다 토스트가 와 물론 이거니와는 어디서 나온다 뭐? 저기 하늘이 있는데 눈이 온다 와 로맨틱 네 와 산산을 못하겠다 아니 진짜 옆에서 느껴지는게 후리꾸의 떨림 근데 한국에 제가 온 지 1년 이상 한 달 정도? 네 아 그냥 1년 1년 이런 1년이 많았다 이 1년이 많았다 네 네 네 네 아직 안전한 것 같다 아직 안전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안전한 것 같다 아 에이 에이이이가 보이네요. 자유롭게 먹었다면 에이이이이예요. 에이이이이 이럴요. 하나의 첫 번째는 세 번째는 Bye. 한국 사업이라서 덜 Assassizing York. 두 가지 식사에도 만나기에 김치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라이프도 지ative준려고 했잖아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한국에 가서 엄청난 거 같아. 진짜 큰 정보자. 정말 충족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국에서 죽었다는 것 진짜 큰 변화 그 부분은 변화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1번은 구리코가 한국에 온 것 2번은 역시 프러포즈 아닐까? 프러포즈 한 것 3번은 처음에 구리코가 반구를 키테미터야 에? 웃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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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크인? 아니 근데 구리코가 반구로는 뿌잉 이런 소리가 나와서 되게 귀엽다 애교가 많네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지에 가기 위해 더 좋은 스테이지 네 잠시 제가 일본에 다시 가겠습니다 가게 되었습니다 가겠습니다는 글쎄요 어떻게 틀릴지 모르겠는데 김경식부터 후리 이런 기분인데 잠깐만 정답인데? 후리코가 지금 있는 비자에서 비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어제 그저께 비행기 퓨를 예매해서 비자도 있는데 여러 가지手続기 서류관계 우리가 부부로서 시작하기 위해요 우리 구독자 중에서는 한일 커플분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또 하나 짧게 하면 일본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물론 한국에 있으면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되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족이 되면 뽀뽀도 해줘요? 가족이 되면 돈이요? 오빠 할 때? 응 아니 알바를 나한테 해 알바를 왜 여기서 해 오다가이니 1년ずつかな 오다가이니 오다가이니 첫째는 1년간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삶을 어디에 있는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맞아 방귀 소리도 좀 진짜 방귀했어 하지마세요 응? 뭐? 하지마세요 왜? 하지마세요 아니 귀여운 소리니까 아니 코레는 우리 둘이 이야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잖아요 아닌데 그만큼 귀엽다 이거 저거 시원했어요 그때 네 네 오늘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빠 아빠님과 전화 왔습니다 네네 집이요 안녕 아니야 지금 잠깐 여기 꾸려공원 저기 춥을 진짜 잘 추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새로운 춤이었냐 무슨 춤이었냐 전 쫀딱깔비삼깍김밥 만들고 있어요 트럭 춤추세요 트럭 트럭 트럭가 나니?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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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택시 택시 어떻게 트럭 자전거 자전거 원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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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모취구리가 닉네임 났카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춤에 대해서는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옴마세 원 두 세 트럭 왜 왜 여기서 간지러 네 갑자기 한 southeast 붉고 네 계속 켈 이게 뭐 뭐 미국 종합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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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어떤 racetrák 그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혼자서 엘로인 남자들의 나이트 루틴이라든가 아마 옐로우카드일 것 같기도 하고 100% 뭐하는거지? 요리하고 왜 옐로우카드? 집에서 누우드로 있잖아 그걸 토트라 옐로우카드 자기가 집에서 옷을 입으면 도끼리도 못 할 수 있거든 진짜? 그게 그 이유가 저는 아마도 못 할 수 있거든 근데 옷을 입고 있는 타이밍이 정말 없어요 섹시하다고 하는데 섹시하다고 하는데 섹시하지 않아? 응 솔직히 말해? 아니, 나쁜 노글이처럼 아니 아마 너무 오래 시간에 연결이 없잖아 혼자서 뭐하고 싶어요?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그로 눈알을 한번 찾을게요 왜냐면 몇 살인가를 친구가 물어봐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 줘서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 끝! 그때부터 끝! 그리콘은 뭐를 하고 싶은데요? 그리콘은 뭐를 하고 싶어요? 그리콘은 뭐를 하고 싶어요? 그리콘은 뭐를 하고 싶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로? 갔잖아 그리콘의 중에서 아, 견식을 소인온분 쇼핑에서 봤을때 댓글로 가르쳐 주세요 na, 견식을 놀습니다 그 친구가 당은 나아가고 싶어요 그 친구가 말하려고! 12일이 남아 있었는데 진짜 기쁠거 reprze지않을거에요? 사실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아, 맛있다. 에이, 뜨거워, 뜨거워. 오늘 밤에 잘게. 야, 나니? 사기 했잖아요? 가기 전에. 그러면 일본에 가기 전까지 구리코의 모습을 재미있게 한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추억을 많이 잡아줘. 사실 제가 한국에 간다면 오늘은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지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생활 스타일을 알게 되었으니까 요리도 하고, 인테리아도 하고 새로운 목표도 있으니까 아, 유키오르라니까 뭔가心이 싹쓰고 났다네. 이렇게 울게. 책chief context 시 위해서 스페이스 선irable 감사합니다.